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네 선물하기 좋은 제품 어디 없을까? 응? 이건 뭐지? 오직 육령근 홍삼 절편? 인삼으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증기로 찌고 말려서 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당침해서 만든다니 우와! 영양분이 풍부한 껍질 부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니 더 좋겠는데? 과당이나 올리고당을 빼고 명인이 직접 만든 조청과 꿀로만 당침을 한 믿을 수 있는 홍삼 절편 맛있고 먹기 편한 절편이라 체력을 든든하게 보충해야 하는 사람들께 최고의 선물이네 자, 우리 수험생 조카 체력 보충 좀 해줄까? 좋아하겠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